그냥 바로 뒤에 있는데요? 와... 아니 어떻게 해야되지? 잠깐만 여기엔 또 외지국군이 있어? 어... 어찌껏 쭉 달려가면 된다 이거지? 안 돼 멀어 죽지는 않겠다 그러니까 얘가 이쪽으로 갈 수 있고 이쪽으로 갈 수 있는데 여기서 기다렸다가 얘가 오면은 우리 왼쪽으로 도망가라 뭐 이런거겠지? 우리 왼쪽으로 도망가라 어디있어 이놈 어디갔어? 어디갔어? 우리 왼쪽으로 도망가라 우리 왼쪽으로 도망가라 우리 왼쪽으로 도망가라 우리 왼쪽으로 도망가라 여기다 기다려볼까? 여기다가 기다려볼까? 어이...저 두 개 개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어어... 어어... 알리샤 잘가 알리샤 죽음 뭐야 저걸 알리샤 죽음 어? 어? 아니지? 아니 근데 왜 자꾸 그쪽 거기에다가 사격을 왜 이러지? 어 알리샤 알리샤짱 죽으나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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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xtremely 아, 있더라? 그러니까 요건가? 빨리 도망 아, 귀찮은데 몇 명을 후퇴시키는 거 해야겠다 음 그래 이동이야 귀찮으니까 조금 떨어진 거 아냐? 조금 떨어진 거 아냐? 그대로 무시하고 가는 거 같은데요? 알리샤가 죽었는데 알리샤가 죽었는데 근데 생각해보니까 시간을 벌 필요가 있나? 어디 오자 산사태 요건가? 안녕하세요 제가 가서 문 열어 달라고 문을 열어 줄까? 야 이거 내가 가면은 터지는 그거 아냐?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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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금 클락스러 가는데? 어어? 이거 지나가 있어 먹잖아 저리 치워 치레가 아군 조건 가리지 않고 다행스럽게도 그 뭐랄까 지원병 한 명 정도 데리고 오니까 그 지뢰 해체는 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오 위험 위험 어? 이거 조금 위험하지 않나? 어? 이거 조금 위험하지 않나? 롱 대체? 이런 식으로 록 빵야 어디까지 왔지? 여기까지 왔나? 응 隊長! 망모드가 이동을 다시 돌아왔다 뭐? 모두! 조심해! 배수님! 다행이 두 개에 적어있습니다 목적지에 유도해준다라 멘토에 유도하기로 난 접생하지 마세요 너로 넘어서 Greyhook 약속 지속 mí요 그티도 그렇게 룰링에 말해주면 안되나? 어어 어어 여기 포커시킬로만한게 있나? 아 있다 어어 큰일 났는데? 할 수 있을까? 할 수 있을까? 해야지 뭐 아 명중을 올려놔서 다행이다 저기 하나 더 있는데? 어디에? 왜 도망? 아직 시간에 있어 그래 이 두 놈을 치운다 세상에 뭐야 재격병, 재격, 재격병이랑 대연차병 일단 올 때까지 기다리게, 기다리겠다 일단 아군이 올 때까지 대기하는 수밖에 대기하는 수밖에 없더라 대기하는 수밖에 없더라 여기 풀숲 풀숲이 아니야 잠깐만 됐어 처atsu 창 reduced এ있다 velocity 슬라이란 problèmes 앉아 끝 이 옥 미션이 좀 쉬웠대? 걸 이 옥 미션이 좀 쉬웠대 유도라고 해도 오오 어디로 가게 해야되지? 아 여긴가? 그럼 여기도 싸가지고 막아야겠네 이 녀석이 핵심 역할을 하게 되겠구만 어? 어?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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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로 미안 어? 이쪽으로 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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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슬린단 말이지. 아 이거는 통과 거슬린단 말이야. 질을 밟아야 할 수밖에 없겠는데. 역시 이거지. 빵야. 어어? 가끔은 뭐 실패할 때도 있는 거지. 그래. 어 잠깐만. 쓰레드. 쓰레드로 노래나? 설마 맞추겠어? 어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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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상에. 세상에. 어어. 아 얘 뭐 어디까지가? 어어. 잠깐만. 아니 무슨. 하루종일 싸. 너 이제 사냥도 없잖아. 이게 뭐야. 야 잠깐만. 거기. 그 앞은 지옥이라고? 오. 야. 그 앞은 지옥이야. 그만둬. 헉. 으으. 유감. 아 죽었네? 아. 아 죽었네. 아 죽었네. 예. 여기. 안녕. 오우 맞출 수 있을까? 뭐가 어찌됐든 저놈은 반드시 없애야돼 나중에 귀찮아질거야 여기서 저희거지? 갈 수 있을까? 갈 수 있을까? 더이상.. 어 잠깐만 여기 있으면 산사탱 왔잖아 어디로 가지? 어디로 가요 하오? 뭐 좀 여기에 숨어둘까? 이런 절병은 총알에도 받지 않겠지? 아슬아슬아 다 아슬아슬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산조각. 이놈도 웃겨지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상대도 할 게 없고 나도 할 게 없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할 게 없어. 오. 왜 이렇게 어렵게 잡아놓은 거야. 그냥 직진 루트에다가 깔아두면 되는 거잖아. 지뢰를. 뭐야 됐다? 오.